랩차 지금 요 본섭들 다 나보다 랩 낮은 사람 거의 없어 나 92레비야 원큐님 실물로 보면 잘생겼냐고 아이구 그걸 이 씨뻐놈아 넌 잘못 건드렸어 법사 어딨냐? 법사 누구야? 센캔 눈치채버렸어 중간지정 일로와 법사 누구야? 법사 누구야? 법사 너야? 아 잘못 찍었어? 너야? 너가 법사야? 탁 안동파력청 하면서 지수를 대가리 점프 어이씨 살짝 피해주고 스턴 가오 하나 먹고 인형을 바꿔서 점프 점프 외침을 그냐? 우원소를 그냐? 점프 공격하다가 타임 어 그렇지 같은 평행 괜찮았어? 자 반응쳐가면서 법사 어딨냐? 법사 누구냐? 법사 데려왔냐 안 데려왔냐? 법사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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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하성 망피야 얘네들 니네 망피야 얘네가 망피였어 아 망피였구나 알았어요 못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점프 발묻고 힐로 버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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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공격셋으로 바꿨어 뒤지고 자 대감으로 바꾸고 원소 갑니다 바람쥐 갑니다 산토끼 갑니다 네 싹 갔죠잉 얘네가 망기라 이거지 어땠어요 파하 형님들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 별 4개인데 별 4개 좀 빡시겠는데 괜히 죽겠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파검만 조집니다 이지랄드라고 있는데 한 번 나가줘야 되는 거야 1대1 홀 자 오케이 1피 일로와 안타까 1스푼 1스푼 2스푼 3스푼 야 상대도 안 되죠잉? 팬텀 데스를 배웠네 저 캐릭이 스턴 모바 스턴 때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다음 연턴 그렇지 그럴줄 알았어요 모바 스턴 때릴 것 같더라고 꼬라식은 아 껌사세요 너무 미안하다 세 번이나 죽었어 야 뭐야 제대로 해놨네 뭐야 야 제대로 해놨네 뒤져야 안오지 야 누가 해놓은거야 고위 작업장인데 와따 오지네 옛날 생각나네 이거 한 명이 다 해놓은거야? 아니야? 아라씨 들고 온거야? 와따 와따 코로나 왁진자 못으로 이 새끼 죽여야 돼 이 새끼 보스가 누구 혼자 가지고 있어 내꺼를? 내꺼 앞서 뭐 나왔어 10층 주문서 열 몇? 열아홉 장? 싸워야 재밌는데? 싸워야 재밌는데? 나 문까지 막고 나 잡으려고 오는 말인데? 나 문 받고 진짜 쓰읍 무섭지? 존나 많지? 원턴을 훅 가버렸죠잉? 넌 너무 달고 있어 1대0이다잉? 아재 우리 한명 죽었다 우리 한명 죽었다 포턴 돌았는데 피길도 안 돌았는데? 뭐지? 뭐야? 응? 아니 명무신 인형인데 왜 이렇게 녹아버렸어? 그러니까 요정을 다 바꾸잖아 사람들이 잣같아 버리니까 나도 바꾸려고 그러고 있는데 요정이 잣같아 도병 죽였어? 도병 죽였어? 2대0? 지금 내가 죽이는 쟤네들 어디 쪽이야? 얘네 메스로 다니나? 어? 뮌 달라고 그런다 이씨 야 이 개XX야 별대 그게 뭐야 이씨 별 달고 못 볼 거 와버렸네 뮌 뮌 뮌 뮌 뮌 이러고 있네 어? 3대0? 3대0? 에바 서버 에바네? 에에? 힐 줘야 될걸? 힐 줘야 될걸? 텔? 윤받아도 안되지 빡시지 본 서버들 약해 센 사람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오 알파스 친구 죽었잖아 친구 스터드 때려도 돼 도망가야지 스터드 때려도 돼 방금 2명 죽었나? 몇 대 0이야 어? 이 새끼는 배려 안하잖아 봐라 배려 안하잖아 다가가면 배려한다 봐 딱 세 칸으로 해놔 가지고 이 새끼도 진짜 이런 이런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냅두니까 아이씨 너 사냥해라 그래 사냥해 죽이기도 미안하다 저 새끼 지금 방금 저 캐릭 껌사 캐릭 몇 번 죽였냐면 껌사 어딨어 껌사세요 7번 죽었어 나한테 방금 죽었으면 8번이야 아이씨 얘는 그냥 죽이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이 1도 안써 그냥 때리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헉 허허 흐허 헉 셔덜emas 이제 이러고 또 나가 죽었잖아 이러고 또 나간다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